화재 소식을 접한 한 경찰관이 화재가 일어난 건물로 맨몸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화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관도 아닌 경찰관이 맨몸으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밤 9시쯤 목포의 6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 100m 인근에서 야간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가 화재 소식을 듣고 1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2층 유리창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야 있기는 했지만 4층의 입시 학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생활 소음이 들려서 경찰 A씨는 아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현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함께 있던 동료에게는 바깥 상황을 맡기고요. 본인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고 연기가 자욱한 건물 속으로 들어가 이곳저곳 문을 열고 다니면서 여기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시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다행히 인기척은 없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간 경찰관 A씨에게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요.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전기까지 모두 차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전등에 의지해서 옥상으로 향하는 문까지 겨우 도착은 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젖은 수견이 그 주변에 우연히 놓여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해서 얼굴을 적셔봤는데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했다고 하는데 손과 발이 저려오고 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 소방대원에게 구조가 됐습니다. 현재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숨을 건 경찰관의 이런 행동 덕분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또 건질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경찰관 A씨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경찰관 누구하고 이런 분은 이름을 딱 불러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고사하셨나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네. 다음 주 전해주시죠.